펜트 잘 칠 수 있어? 나 처음 쳐봐. 탁 붙일 건데 너 이거 유튜브로 안 알아봤지? 나 어제 너무 바빠서 거기서 뭐라 뭐라 알려주셨는데. 또 여자 둘이 저렇게 가면 여자들이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런... 다 하죠, 다 해요. 다 합니까? 그럼요. 이거를 펼쳐. 이걸 다 펼치는 거야? 어. 나 하나도 모르겠어. 나도 저런 거 진짜 모르는데. 응. 하고. 승훈이 잘한다. 승훈이 멋있다. 우와. 됐다, 완벽해. 나는 저런 거 진짜 잘하는 친구를 항상 데리고 가요. 손내 같아. 이제 슬슬 한번 먹어볼까? 응. 고기부터 구워보자. 응. 이거 이따가 넣고 일단 냄비 넣고 하자. 냄비가 어딨어? 부탄가스가 없는데? 저기 한번 찾아봐봐.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요.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요.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요.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요. 이제 슬슬을 만들어봐봐요.